수학이 이렇게 재밌어도 되는 거야? 재미로 읽다 보면 저절로 문제가 풀린다. 50년 수학을 가르친 경험에서 뽑아낸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수학 이야기와 수학적 사고법.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을 따라가다 보면 수학 공식의 탄생부터 무한히 확장되는 일상에 숨어있는 수학 개념들이 저절로 머리에 새겨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숫자라는 안경으로 들여다보는 신통방통 세상사. 호기심이 발동해 수학의 신비로운 세계로 빠져든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수학을 기본능력으로 요구하는 사회이다. 얼마나 수학이 흥미로울 수 있는지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들.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랑 방정식이 있다면 QR코드에는 놀라운 수학적 비밀이 숨어있다. 가짜 항공권에 숨은 숫자의 비밀은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게임 가위바위보에 숨겨진 수학의 비밀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생일이 같은 확률은 얼마나 될까? 세계의 종말을 알려주는 방정식은 도박판에서 항상 딜러가 돈을 딸 수밖에 없는 이유? 모두가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결혼 정리의 조건은 수학 공부가 단지 재미없고 딱딱한 인내의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호기심을 자극하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 수학을 수단으로 정교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여행을 함께하면 알 수 있다. 수학 천재들이 남긴 흥미로운 일화나 그들의 발견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됨으로써 더욱 친숙하게 수학을 접할 수 있다. 단순히 재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학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과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 개념들의 이해를 돕는다. 많은 청소년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마음속에 수학의 씨앗을 심어 무럭무럭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